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2차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6명이 포함됐으며 전략공천 지역도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선거구는 대구 동구 의뢰 유승민 의원과 달사병의 조원진 의원입니다. 또 경북·포항북구 이병석 의원, 김천·이철우 의원, 경산·청도 최경환 의원도 공천을 받았으며 특히 군의·의성·청송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아닌 김재원 전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전략공천 지역도 발표됐습니다. 대구·중남구와 서구·동구갑·북구갑·달서갑·경주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포함됐으며 1차 발표된 대구·달서울과 포항·나물룸까지 합쳐 모두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략지역이라도 현역 의원을 공천할 수 있다고 공천위원회가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현역 25% 코드오프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교체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과 여론조사 경선 등을 하는 곳도 확정됐으며 새누리당은 오는 18일까지 공천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에서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국내 중소업체 인사담당자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답변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퇴사 시기는 3개월 안에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24.9%, 1개월 16.1%, 9개월 7.8% 순이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원인으로 인내심 부족 52.3%, 직장생활의 이상과 현실의 큰 차이 43.2%, 조직 적응력 부족 32.3%, 낮은 연봉 등 좋지 못한 대우 13.9%로 꼽았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모든 프로야구 구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야구 경기 조작과 관련해 모든 구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프로야구 경기 조작 수사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으며 전 구단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경기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가 나온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이 두 지역의 협력을 위해 상호교류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특강에 이어 김범일 대구시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경북도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이날 특강은 지난달 20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의 답방 형태로 이뤄진 것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및 세계광역경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장은 또 대구경북은 전국 5대 광역권 중 면적 2위, 인구 4위, GRDP 5위로 대구경북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와 경북이 분리됐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동일생활권이라며 앞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지역균형발전, 시민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 포항시가 희망나눔 자전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는 박승호 시장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전거는 지난해 10월 포항시가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지역복지사업 복지사각지대 일제도조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희망나눔 자전거는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민을 찾아나서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경일대학교가 올해부터 사회봉사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일대 학생들은 재학 중 사회봉사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해당 학기 평균 6시간의 기초교육 및 평가, 스밀 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경일대는 또 박사급 전문 사회복지사를 센터장으로 하는 사회봉사센터도 개설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활동내용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사회봉사센터는 각 학과 교수의 지원 아래 전공과 연계된 준전문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일대는 이와 함께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사회봉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봉사 마일리지 적립, 상해보험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오늘 오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